아 안녕하십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그럼 뭐야 이번에 갈것은 데미안인데 저스타드 2.4만 정도 되구요 가보겠습니다 꺼지죠 오케이 다시 켜놓고 좋습니다 자 안전하게 조커를 쓰고싶은데요 ㅎㅎㅎㅎ 쓰고싶은데요 아 자꾸 밀려놨던 칼자루를 떨궈야될거네 아 죽겠는데 아 쓰고싶은데요 칼자루를 떨궈야될거네 다..갓길을 아우 잘 못닿았네요 너에게 닿길을 시선했는데 그.. 연락word 이리와 이리와 쎄 이리와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로 제거해주고, 기다려주고, 던져주고. 이거 때리곤 있냐? 때리질 않는 것 같아. 이거 사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때리고 있는건지 모르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데미안 싸움 해야되겠구만. 안되겠구만. 제거 한번 해야되나? 왜? 위험한데요? 마지막 기회 같은데? 어, 사롯다. 위험했다, 위험했어. 자, 넥스트 갈 때 됐지요? 아, 지금 질문하면 답변 못해드립니다. 미안합니다. 저거 뭐야? 1분 안에 뭐 잡으려나? 힘들겠지? 아, 지금 데미안 때문에 내가 헷갈려 죽겠어. 저 데미안 스킬 쓰는 것 같잖아. 미치겠네. 그래도 막 피하게 된다. 아, 왜 자꾸 걸리는걸? 아이고, 아이고. 어, 제거 못했네? 에헤헤. 아, 보프브리저가 없어. 아, 난리났다. 이거 어떡하냐. 아, 큰일났데? 다 없어졌네? 다 없어졌네. 아, 보프리저가 없어졌다. 아, 큰일났다. 어, 왜 방금 제거가 안됐지? 아, 다 날라간데? 큰일났네. 뭐야? 갑자기 죽는 이런 경우는 못했어. 야, 잘하다가 여기서 날라. 난리났네. 아, 미치겠네. 죽기만 하네. 죽기만 하네. 아, 오래걸릴 것 같아. 너무 오래걸릴 것 같은데. 아, 빨리. 아, 난리났다. 계속 죽는다. 세수공들 어디갔습니까? 몸통박스. 스킬. 아, 잘 넣었대. 나름 잘 넣었네. 스킬 안써서 그렇지. absorbed maintenance 덧 Вид 구멍가 , 에어허허허허허. uważ SAY THE UNITES OF 4 오케이 마무리 아 보상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보상 한 번 볼까요 낙인석 하나 낙인석 두개 아 쏠려고 안 나왔지 아아 이것으로 좀 어정쩡했지만 팬텀 보스레이드 데미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